가지급금과 이익인여금의 해결방법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저는 종로에서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두드림 세무역의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 해결방법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요. 또는 자사주 매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중에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많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어떠한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기 주식 매입이라는 것은 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회사가 사는 것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에게 파는 거고요. 주주가 팔 때는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에 대한 세율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주식 양도 세금 자체가 10%였고 현재는 20%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25%이고 이러한 세율 자체에 대한 차이로 인해 갖고 자기 주식 유인이 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취득 유인은 세금 차이였고 그 다음에 취득의 근거는 상법 341조 자기 주식 취득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의 요건은 균등해서 취득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또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의 사유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사주 매입에서 취득의 사유를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합병 또는 양수도 권리의 실행 단주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사유로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미충족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가질금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자기 주식을 취득해 놓고 실제적으로 스탁 옵션이라든지 합병으로 누군가에게 다시 되팔지 않는다고 또는 그리고 그 부분을 소각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의제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사유를 반드시 지키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할 때는 저가라든지 고가로 취득하지 않게끔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게끔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예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관련된 예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규의 요지는 뭐냐면 취득의 목적을 정확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상당 기간 이내 관련된 판례에서는 보통 2년 정도를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2년 내에 취득의 목적에 맞게끔 주식을 회사가 사고 다시 되파는 행위가 없었다 그리고 또는 소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의제배당 소득세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장점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분특강 강의 조남철 상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